... 탈락. 다 왔어. 화가 흔들렸어. 어? 안 다 왔는데. 우리가 봤는데. 오늘 체육 실기 점수에 이익 있는 사람 없지? 아까 진주가 체육 선생님한테 따준다 했어요. 자기는 안 다는데 떨어지고, 온경이는 다는데 통과시켜줬다고. 네가 가서 사과해야 돼. 근데 왜 진주가 사과를 왜 안 그래? 한진주, 너 바른대로 말 안 해? 거짓말에 도둑질까지! 너 맞아야 정신차기지? 진짜야! 진짜하고! 그래야 나를 믿어주니까! 그 다음에 받아라! 바로 그 날씨가 아마도 여쭙다. 우리 해당 사과 어깨達의 일에 들어간 날렬을 매점 일요일에いる만이 아닌 델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